사람을 잡아먹는 코끼리? 지상 최강의 동물이지만 초식동물이라 보통 공포의 대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코끼리 하지만 코끼리가 욕식을 한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대 인도 동부 서벤골의 작은 마을 언제부턴가 이곳에는 야생 코끼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신성시하지만 야생 코끼리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면서 주민들은 코끼리를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용 총으로 코끼리를 위협하며 몰아내던 도중 한 마리의 코끼리가 총에 맞아 사살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조사를 위해 부검을 진행한 그 코끼리의 뱃속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17명의 사람 DNA 그러니까 그 코끼리는 최소 17명의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식동물의 장 구조는 욕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코끼리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동물학자인 데이브 살몬이는 이상기후와 인구 증가로 서식지를 잃고 굶주린 코끼리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먹잇감으로 인간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